여러분 안녕하세요.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 함께 들어도 좋은 마리아이의 음악 채널입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곡은 웨스텐의 알프스의 저녁노을이라는 곡입니다. 이 곡은 유럽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산맥인 알프스 산맥, 그 알프스 산맥에 걸려있는 저녁노을 연상케 하는 곡인데요. 여러분들도 비록 지금 알프스 산맥에 가서 저녁노을을 바라볼 수는 없겠지만, 여러분 주위에서 저녁에 걸려있는 저녁노을을 바라보시면서, 혹은 그 저녁노을을 머릿속에서 연상하면서 이 곡을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? 자, 그럼 지금부터 음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악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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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